오늘도 휴식하고서 회가 밀려와 달리는 종소리 들려오면 언제나처럼 고민해 잡곡도 참다가 괜히 심술 부리고 자곡자곡자곡 기사 이뿐만 가득해 잡곡도 참다가 그냥 포기할까봐 잠만 버티지 못하나봐 오늘도 휴식하고서 회가 밀려와 회가 빠워 터질 것만 같아 터질 것 같아 따뜻한 아침 카페 식사 어린애 카페 오늘 아침도 난 오늘까지야 장연455 Tom 거 잘 찾고 있어 내려놓는 거야 차에 내려놨는데 왜 이만인거니 참 벗고 참다가 그냥 일어나가 참아 버티지 못한가 오늘도 폭식하고서 눈앞이 들어와 다가와 오실 것만 같아 오실 것 같아 커피를 마친 카페 식당 많이 냉났네 오늘 마친거야 난 오늘까지만 막일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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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일까 폭식하고서 우회가 밀려와 부끄러워 남기는 마치 카페 식당 어디든 간에 오늘만 친 거야 딱 오늘까지야 오늘만 친 거야 딱 오늘까지야 오늘만 친 거야 딱 오늘까지야